오늘은 꿀젤리와 마시멜로우 먹방 해볼게요 먼저 꿀젤리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조합 오징어 오징어 이 장식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먹으러 가게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먹으러 가게 먹으러 가게 먹으러 가게 너무 맛있어 먹으러 가게 먹으러 가게 먹으러 가게 그냥 진짜 꿀맛이예요 그냥 진짜 꿀맛이에요 진짜 꿀맛이예요 오늘 내 뼈는 아이스크림 kinda 먹 teste 진짜 맛있어서 yılba 사실 이건 왜 그렇죠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키티바시멜로 먹어볼께요 키티바시멜로 먹어볼께요 피자 한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입안에 사서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Heart 맛있는데 잘 먹었어요 마요네즈 스프링 yalg 김기름 매운 면 면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면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어요 면은 아이스크림에 맞게 먹는다 뼈는 고기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뼈는 고기와 함께 먹어요 뼈는 고기와 함께 먹어요 뼈는 고기와 함께 먹어요 뼈는 고기가 너무 좋아요 스팸 오로지 소금 고기 매운 양념치킨 양념치킨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쉽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뭘까?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아이템이 정말 맛있어요 아쉽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맛이 더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